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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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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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이거 4트루 데미지 또 통계 올렸고만 발효치가 형이야 카소스사의 혁이야 카소스사의 혁이야 카소스사의 혁이야 카소스사의 혁이야 카소스사의 혁이야 비둘기야 밥먹자 아... 잠깐만 쪼끔만 쪼끔만 썰어 잠깐만 잠깐만x10 잠깐만x10 시 messing 아니 1등하는 판 5등 아니 조합은 잘 짰던 것 같은데 조합은 잘 짰었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어떡하지 정신이 나갔는데 그냥 왜 말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배치 실수한 것도 없고 그냥 그냥 너무 저 나이스 타릭 실드 바꾸는게 맞잖아 어우 내 정지야 더 그지 나레야 작은 거인 니코구만 나레선밧이 졸라 멋있네 시작하자마자 선쩌가지고 비에고 아칼리고 너는 어 형 이거 준 것 같아 모델 뭐 이온 좋다네 그죠? 형 이기는 중이니까 이렇게 쓰죠 모델이온 존버그 암살자 나를 슛 딜라이부터 아빅 느낌이 있다 그죠? 응 허.. 위대한 해결이 아 아니잖아 근데 뭐 먹을만한거 같아 좋아 좋아 아 나 빈 덤 너무좋아 가자 어 재밌는데 이거 암살자 나르대 그죠 이게 존나 신기하다 상대방 깜짝 놀랄걸 어 암살자 없어졌는데 하면서 암살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놀라게 해줘 파릅지가 졸라 맨뒤에서 해야지 멋있어 나르 그죠 에이스 등장 느낌으로 앞에 X나 뒤에 X나 똑같습니다 근데 멋이 다르잖아 모데아 해줘 위데카이죠 넷카이 X됐네 그냥 아 이걸 10연승 못하네 춤끈 한번 해볼까 춤끈이라는 덱 춤끈 요리 한번 해볼까요 추묘 추묘 덱 한번 해볼까 추묘 추묘 좀 재밌을지도 그죠 싸고 좋은 추묘 야 구울이 쓰니까 왜케 쎄 보이냐나 바삭 추묘 추묘 4코스 춤끈 펜타 펜타비 펜타빠삐랑 그 다음에 요리계 쌍캐리 합동공연 가야되겠다 펜타비랑 깔끔하구만 펜타는 만약에 쓸거면 요리계 나루의 알파인데 요리계 나루 알파 봉산 탈춤쿤 탈협지가 춤끈으로만 1등하는거 좀 보고싶네요 아 안 오 세게 한 명 좀 뒤지지 이런 자제 못먹지 아 어 어 위대한 노스 너? 뽀나디 뽀나 나칼리 카소스를 할거야? 아니면 위대한 덱을 완성할거야? 이런 말하면 바로 팔을지 위대한 덱 완성하겠습니다 예 라비 필요없습니까 예 라비 필요없습니다 요리계 라비입니다 음 필드만 보면 약해보인다고 근데 피관리 잘하나 라르도 세고 전부 다 위대해 위대한 삼전사가 지금 졸라 세 허 삼 위대한 전사 카소스 너 이기잖아 뭐야 이거 감시샷 빼고 사수호자 자 요리팩 사수호자 춤꾼 넣고 어 오 오 오 오 이 새끼 인간 피바 고결임 인간 피바 고결임 파랩치 비기 피바 고결 삼신기 오 졸라 피바 고결임 야 근데 오래 싸우면 센데 오래 싸우면 센데 오 아 나 오래 싸우면 세 나 오래 싸우면 센 이익 woho 마 뭐야 빌트 업스 컷은데 다 이겨 x 됐네 뽀삐 아까 미포 한테 10연승에 SR 뚱렸지 혼내 주저 어이 뭐야 이거 가자 요리가 쌓여있잖아 너 아까 뭐야 이거 봉산 탈축군 빠렵지 미친놈인데 미친놈인데 뭐냐 이거 빌드업 스쿼드로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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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에 사야된다 뽑히니까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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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거 팔식춤꾼데 미친놈인데 암흐무가 좀 필요한데 암흐무가 좀 필요한데 nivel 별을 빼고 그냥 사수호자 베이스에 해줄게 아니 미친놈이네 뭐 먹으시면 뽑기좋거든 깨알 싸움 호흡비 이모 코어까지 넣어줄 수 있기네 암흥으로 쓰레기 대신에 아 지리는데? 춤봤자? 갈 필요도 없잖아 어어 요리기 2성이면 이기지 않을까? 펜타 하나를 내리고 싶긴 한데 2단화로 바꿔주고 케인으로 바꿀까요? 감시자 안받잖아 모두 쓰레기니까 엎치고 그 아 이게 연장전 피방어결 모모그 신인데 어 요리기 딜량 1등이야 덱하나 또 만들었네 8없이 얘도 2단화로 받으면 쎄거든 앙형 왔네 피바는 또 만들어왔어 피바고 거결의 신 이새끼는 인간 피바 거결이야 어어 하... 졸라 웃기네 이온충격기를 제가 잘 써 피안토 제가 케일이 필요한데 마대가 이제 쓰레기야 그죠? 마대가 고생했다 모대 고생했어 보내주자 아니 요리 구울이 졸라 피읍이 미쳤는데 그죠? 아니 미친놈인데 오 요리기 딜량 1등이네 호삐도 센데 호삐도 센데 요바짜 구울 졸라 조소하다는데 그죠? 형 뭐야? 특패를 이겨 이거 완성 특패거든 완성 특패 개트럭 치는데 아니 블리츠 크랭크 원래 못 뚫잖아 뚫는데 또 이게 뭐냐 빌드... 저... 리롤 안쳤어요 이거 빌드업 스쿼드입니다 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빌드업이에요 진짜 구렙까지 리롤 안치고 갔어 노 리롤로 구렙까지 갔어 구렙에서도 리롤 안쳤어 이거 빌드업 스쿼드야 놀라운 점은 뭐냐 이거? 이러면 안 돼 더 위대해져 얘들아 유리한테는 안 줬지 뭐 이쯔에 애초에 이제는 끝이 났어 이제는 어떻게 막죠 이걸 이다나가 불편하지만 춤꾼을 뺄 수는 없잖아 이거 대신에 이거 넣을 수 있거든 이다나가 나? 난동이 나 이다나는 3명 난동은 전체인데 요! 요요요요요요요 끝났다 오 오 오 됐다 위대한 발협치 오대한까지 킬소나 따까리로 쓰자 이거 질수가 있나 이거? 케인까지 투입했는데 세트도 못죽여? 세트도 이제 죽었어 깔끔하잖아 춤꾼으로 1등 하는 새끼 깔끔하잖아 비겁하게 안했어 소나로 밸류도 안올렸고 어허 졸라쉽는데? 어 졸라쉽는데 파르시 포밍 미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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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